자 여기 우리 문강좌 회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와문의 숫자들 사랑하시는 어르신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단장님이 새로 오시고 예쁜 MC가 있고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날 뻔해 주겠습니다 빛빛이 빛빛이 언덕을 보니 불새로 노려하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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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오늘 해당의 백악한 박사입니다.